친구 10명은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고향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한 동네에서 낳고 초중고를 같이 다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살아온 분량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명 중에 기독교인이 7명입니다. 다 모여도 술 한잔 마시는 친구가 없습니다. 초등시절 마을에 교회가 생기자 대부분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경제력과 직장은 그들의 학력과 거의 비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 사유는 경제력이 원인이었는데 이는 다른 부부에서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공무원 국장 출신부터 포크레인 기사 등 다양한 직업들을 가졌습니다. 고향 친구가 좋은 게 높고 낮음이나 자랑도 없습니다. 오히려 멤버는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 행복도는 신앙과 비례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모두 기독교인이고 신앙도 가장 좋았습니다. 보통 가정은 4명, 엮이는 가정은 3명인데 다수는 비기독교인입니다. 나이가 들어 부부가 같은 공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부는 갈등에 직면합니다. 외도했다가 비누냄새 때문에 들켰다는 친구, 아내에 대한 열정은 이제 다 없어졌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와 홀로 대신 어머니 밥상을 차려주는 효자도 있는데 아내는 동행하지 않고 혼자 내려옵니다. 평생 월급을 아내에게 갖다 주었는데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몇 년 전부터 자신의 통장에 몰래 돈을 모으고 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재혼한 친구 중에는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가서 소식이 끊겼다고 하는데 별로 서운한 표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방학을 했다는 친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러 씁니다. 또 다른 친구는 30에서 40대 이혼녀들과의 모임이 있다면서 젊은 부부의 이혼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각방을 쓴다는 그들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굳게 서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지나온 길을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많이 잃었고 다른 친구는 조금 잃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많이 얻었고 다른 친구는 조금 얻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긴 한숨 쉬고 다른 길을 찾아 한 번 더 갈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두 번 그 길을 가고 싶은 생각도 굳이 없습니다. 이런 색깔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신앙이 좋은 친구들의 공통점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신 어머니를 두었거나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직접 이끌고 가야 합니다. 투명하게 보이지 않던 윤곽들이 오랜 세월 지나자 점차 드러나는 것은 평생 기도가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많지만 그들의 신앙 수준의 크기가 갈라졌습니다. 신앙에 따른 삶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 젖은 영성이라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인생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계속되고 그렇게 살다가 무덤으로 내려가겠죠. 허무한 것을 쫓기도 하고 겉도는 인생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사라지면 그는 자유를 느낄까요? 결핍을 느낄까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영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여행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이 곧 여행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행은 즐거운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 여행 후에 남은 것은 구겨진 옷이 가득한 가방 하나뿐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을까요? 작은 조각 같은 시간 살다가 문득 떠날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야 높고 낮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주님을 대면할 때 기쁨의 상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으로 앨범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형편이하셨습니다.